제 아래쪽도 정원화를 해갈거에요. 그래서 목적은 정원을 만들려는 목적은 벌거리 제공하는 역할도 있지만 내 나름 여러가지 식물들을 심어서 종자채취라던가 이런거 해서 새로운 품종을 얻고 싶어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공부를 했으니까 앞으로 손이 되는 사업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보면 종료 6종 사업도 앞으로는 굉장히 비전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 종자산업법이 굉장히 있어야죠. 종자 보호법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해보다는 어떤 품종들을 개발해놓으면 충분히 시작을 만들고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품종 하나 제가 하는 결과는 여러가지 식물들을 달아보고 시급해보고 판매해보고 해봐도 가장 흔하고 잘 팔리는 신분이 식물들의 가장품들이에요. 예. 우리 잔디... 잔디 어마어마하게 거래잖아요. 3서의 잔디 보장이잖아요. 잔디 보장이. 그런데 잔디 한장에 어... 110원에 나와요. 그런데 수백만장에 나와요. 수천만장에 나와요. 1년에 유통되는게. 근데 그만큼 쉽게 팔리고 쉽게 쓸 수 있는 식물들을 개발한다면 분명히 푸는 됩니다. 저온수도 마찬가지에요. 저온수도 가장 많이 팔리는 홍가시, 황금사철 이런 것도 굉장히 싸잖아요. 3천원, 2천원 농장에 나갈 때는 2천원에서 3,4천원 정도가 나가는데 가장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씬이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부인이 되는거에요. 여러분들도 어떤 식물을 직접 개발하고 싶으면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식물들을 찾아서 그것을 개발해서 유통시키면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하고 박공영부터 거기가 지금 식물들을 예전자 변이를 그 분은 외국수 식물을 바꿔면요. 천 개를 바꿔면 100개는 방산을 쪄요. 그래서 방산을 쪄서 변이를 찾아서 변이를 찾아서 이렇게 자기 소품 등록을 해보여요. 남들이 보다 이렇게끔 품종을 등록을 해놓고 자기가 유통을 시키는거죠. 그런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식물들을 개발을 해달라고 분명히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아직 젊으니까 저도 26살때 이곳에 2차로 와서 30년 돼가는데 정말 빈손으로 거의 왔어요. 와서 정말 좀 노력을 많이 했죠. 처음에 저도 설 자리가 없으니까 정말 지역사람들 와서 성무대에 그때 90살이 돼있어 왔는데 설 자리가 없어도 너무 기술을 따라 찾아갔어요. 저는 28살때, 28살때인가 찾아갔을 거에요. 아마 28살때 되고 너무 기술 센터를 찾아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저도 기초를 했는데 뭔가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또 도움을 주라 그래서 예, 그래야 그 당당 계장 계장을 만나서 내 사장이야기도 하고 정말 빈손으로 와서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꼬집을 한 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체내는 그런 일도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야생과 단체를 만들었어요. 저직을 했어요. 5명의 전쟁이 저직을 해가지고 야생과 총으로 보면서 사오장과 총을 안하여 회의를 정말 열심히 이끌었었죠. 그런 다음에 착잡을 때 형성되고 주로 사람들을 알고 이렇게 되니까 그분들도 많이 봐가지고 센터에서도 도움을 주려고 많이 했을 거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한 2012년, 13년부터 꽃을 처음으로 재배를 하게 됐어요. 전성군에서 농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꽃농가를 다섯 농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탄지 저 같은 경우는 농구를 낳았어도 농가를 낳았기 때문에 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었고요. 꽃을 처음 재배할 때는 정말 엉망으로 재배를 했죠. 그런데 센터에서도 그걸 알고 농가를 어려움을 알고 받아주고 처음에는 물론 1년에 한 2, 3천 정도 이렇게 농가들한테 할 수 있게 그런 길을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스켜나가는게 결국은 굉장히 면적이 많이 많이 하고 있어요. 결국은 결국은 해보면 본인들이 이렇게 무엇인가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젊어서 가셔야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오래전 일일 때 이들에게 꽃에만 그렇게 정말 열심히 살려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달라고 또 지금도 추가하는게 제가 실물욕심이 너무 많은 그래서 계속 새로운 신물들 있으면 사서 피어보고 경험해보고 이게 상품이 될지 안될지 판단을 해가고요. 그래서 어떤 신물로 들어오면 우선 꽃 상태라든가 꽃 모양이라든가 꽃이 향이 나는지 안나는지 전부 다 내 개인적인 판단을 하는거죠. 시작 시작 이따 없다를 먼저 판단을 해보고 결국은 해보면 좋은게 결국은 좋은건 아니에요. 해보면 대량 지통할 수 있는게 결국은 이게 돈이 되는구나 그런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수국도 마찬가지로 수국이 최근 3년만에 굉장히 큰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4,5년 정도는 계속 수국이 더 유행을 할 것 같아요. 왜 지금 그 지자체들이 수국 사용하는 양이 어맘하게 늘었습니다. 월동 바람하라면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수국들이 월동되는 풍성들이 별로 없어요. 월동만 바람하는 전국에 유통만 시킬 수 있는 월동 가능성만 있다면 수국시장은 무궁무진해요. 저도 월동되는 풍성들은 외국 풍성들을 많이 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 계속 최근에 올해부터 2022년부터 나라당터에서 수국을 풍성등록을 해줬어요. 적용수로 해서 풍성등록을 해줬기 때문에 그 유통시장이 시장이 굉장히 커졌어요. 한번 나가면 몇천주씩 나가기 때문에 유통시장이 오하므로 커졌어요. 그래서 추억받고 시장에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새로운 풍성들을 찾고는 있습니다만 저도 전대에서 개발된 풍성들이 이쁜 것들은 안이 있는데 지금 안아벨 쓰고 예 그가 한 품종 지금 잔뜩 개선하고 품종 이야기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7월달 갚은 것들은 어느정도 커서 자리하였고요. 최근에 갚은 것들은 아직 포트에 그대로 뿌리를 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국내 유통 품종으로서는 충분히 오 탈탈을 그리고 조선이 좋기 때문에 또 가드를 정원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어떤 스타일로 만드냐에 따라서 그 쓰임이 드려지기 때문에 안아벨 수국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멋진 정원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시장을 만들어갈 거예요. 제가 어떻게 제 정원의 정원을 수국 정원을 만들어 놓고 보여주고 이 이 한 가지 꽃 갖고만 충분히 정원이 된다. 여기서 보여준으로써 충분히 시장을 만들기 정원에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앞으로 갈 겁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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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